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환규 전원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집행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 극단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2022와 610107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고 채무자가 대한토지신탁인데 제한구를 해서 일부 파기 자판돼서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권자는 토지신탁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해가지고 2020년 11월 10일 날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서 사법보좌관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채권 압류 전부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신탁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직시안구를 하게 돼서 2020년 12월 9일 날 1심 법원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대로 된 게 맞다라고 해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의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일단 하게 되는데 1심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12일 날 광산세무서가 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아까 승소한 사람이죠. 집행하려는 사람. 이 사람의 채권을, 이 사람이 체납을 처분하니까 이 사람의 채권, 즉 토지신탁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2심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압류 전부명령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채권 압류 전부명령 중에 신탁재산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을 인과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은행 계좌 중에서 토지신탁이니까 채권, 신탁재산에 대한 아마 대여금 소송 관련일까요? 이 신탁재산에 대한 예금채권 이것만 인과라고 나머지는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하시다가 전부 승소죠. 승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거죠. 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 항구를 했고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항구를 했다면 확정 전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때 효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압류 부분과 전부 부분을 나눠서 봅니다. 나눠서 봅니다. 압류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적 단계, 즉 최종적인 변제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존처분적 처분이므로 집행채권, 즉 채권자의 채권 채권이죠. 지금 토지신탁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이것에 대한 압류는 채권 압류 명령의 집행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집행은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압류 명령에 대한 인간은 정당하다. 오케이. 채권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변제 효과를 발생하는 거죠. 집행채권이 압류가 될 경우에는 추신및 채권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변제가 금지된다. 그래서 만족적 단계, 확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에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애가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장애애가 있고 따라서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된다. 즉 전부명령은 변제를 하게 되고 전부명령을 인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변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제효과가 발생하면 이 채권 압류에 대한 효력에 반하는 거죠. 따라서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압류는 정당하지만 채권 전부는 취소해야 된다. 이유는 고집행채권에서 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즉 집행채권이 압류가 되면 처분행위와 변제가 금지되지만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가 되면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의 전부명령은 변제효과가짐으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게 되므로 집행장애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명령은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명령은 괜찮지만 그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집권으로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단계에서의 압류명령, 전부명령의 각각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